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한평군이 학교 월야면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한평군은 지난 26일 학교 월야면 사무소에서 군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월야면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침수 피해 사례와 350억 원을 투입해 빗물바지와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.